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황규광입니다. 얼굴이 있는 점 때문에 고민이신데 지름이 1cm 정도라면 선체성 모반이 의심이 됩니다. 이는 뿌리가 깊은 점이기 때문에 레이저로는 안되고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국소마취 후에 수술하고서 일주일 정도면 실밥을 풉니다. 병원은 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과 레이저를 병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험이 많은 선체성 모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의 선체성 모반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수술적 방법으로 가능한데 부분 마취 후에 절제하고 열흘 정도 후면 실밥을 풀게 되고 떼어낸 부분에서는 전혀 점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점을 떼려고 하거나 자극을 주지 말고 크기, 점의 색, 특히 경계선의 변화가 있다든지 특징이 있다든지 이런 변동사항,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서 악성화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